러시아 전투기가 이륙한 직후에 러시아 내 아파트로 추락하는 일도 있었죠. 러시아의 전투기가 우크라이나 주변 국경지대에서 이륙 직후 추락해 아파트를 덮치면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. 도종사 2명은 탈출했지만 이 사고로 아파트 주민 최소 4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됐습니다. 또 25명이 다쳐 병원에 입원했는데요. 아파트는 1층부터 5계층 최소 17바구 이상이 불에 탔습니다. 이륙하던 중 엔진 1개에서 불이 났다는데 러시아 당국은 범죄 혐의 여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.